한국국토정보공사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믿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분당경찰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봉표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게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 선임 문제나 조사 일정 문제로 경찰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함께한 강용석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 조사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으시면 강용석 변호사님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수 씨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질문은 제가 드릴 거고요 아니 당사자에게 여쭤볼 질문도 간단히 있는데 입장은 여기 입장문은 여기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뒷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저희가 피고발 사건이 있고 또 참고인으로서 조사받는 사건이 있는데요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에 성실이 응할 생각이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라서 이곳 분당경찰서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관할했던 경찰서고 또 성남지역의 경찰서와 경찰서 직원들과 조폭 운영회사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커넥션 등이 언론 등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분당경찰서가 이 중요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고 또 그동안 수사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좀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는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서울에 소지한 검찰청에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서울에서 고소인으로서 당당히 조사에 응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애초 9월 10일에 출석하신다고 하셨는데 변호인 선임이 좀 묻어지면서 9월 10일 이전에 네 변호인 선임이 되죠 제가 지금 차 안에서 계약서에 보장을 찍었습니다 아 계약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쪽 사람들을 아무래도 좀 제가 진보 쪽에 있는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말씀이 좀 웃음 있게 들릴지는 우리가 같은 편한테 좀 대응하고 싶었는데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10년 전에 얘기 안 했어요? 정말 제가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들한테 밝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재명 도지사는 짝퉁 참여연대고요 강용석 변호사님은 진짜 5년 동안 박원순 시장님과 5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투쟁가이시기도 합니다 같은 진보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저희들도 좀 지지해 주시고요 적폐가 적폐를 밝히는데 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인들한테 너무 이골이 났잖아요 거짓말에 그걸 국민들이 다 배우잖아요 거짓말하는 이골이 나셨죠 이거 녹취 그대로 하세요 수사관님 녹취 그대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애초에는 이제 강용석 변호사께서 제안을 했을 때 좀 정중히 사양을 하셨었잖아요 그 와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건데 혹시 일각에서 들리는 것처럼 박주민 의원 추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이 강용석 변호사님을 개인적으로 친한지 안 친한지는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변호사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바쁘니까 강용석 변호사님을 만나서 모든 사건들을 수임하고 의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박주민 변호사님 거짓말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는 어떠한 진술을 하실 거예요? 5월 20일 날 날짜를 헷갈린 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김영환 씨가 실수를 하신 것이고요 저는 분명히 7월 9일 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가는데 이재명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으나 거절하고 봉화로 내려가서 1박을 하고 추도식에 참여하고 사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위까지만 하셨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조사 받으실 건가요? 어 그 오늘 참고인 신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참고인 조사는 안 받을 거고요 저희가 지금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 지난 번 네 알겠습니다 1차 조사 때는 30분 만에 이제 귀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돌발적으로 혹시 나오시진 않을까 아닙니다 오늘도 길진 않을 겁니다 좀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출석 하실 기간 동안에 저번에 이제 제출했던 경찰의 자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자료들 네 오늘 뭐 이것저것 써왔습니다 서울 소재에 있는 검찰청에 조서를 할 때 아주 많은 증거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재명 지사님께 한 말 있으시면 매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아 근데 좀 섬찟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살아있지 않는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 거짓말이 백가지 천가지 만가지가 되는데요 너무 치근한 마음까지 들고 한때 그래도 연인이었던 사람인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리석었고요 뭐 싱글이라고 했지만 이혼했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